암 수술은 암으로 생각되는 병병과 주변 정산조직을 함께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암에서부터 적절한 경계를 두고 충분히 절제를 하는 것이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 간내 전이가 빈번해 암 주변 구역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적 절제는 이러한 광범위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암의 다른 국소치료법들에 비해 치료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암은 간경변과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정상인과 달리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절제 가능한 간의 부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간 절제술의 가능 여부는 간암의 상태, 잔존 간기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암 수술 후 간암의 재발 여부는 간암의 병리학적 특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주변 혈관을 침범하지 않은 단일종양인 경우 절제 후 재발 확률이 낮습니다. 단일종양인 경우 절제술의 가능 여부는 간암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